렛츠고 시-작 조합원들의 지휘현상과 농민들을 지지하는 일을 합니다.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농민의 혜택을 만들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. 조합원들을 위한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내년에 한두 번 시험을 봅니다. 거기서 합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. 농협은 수수료만 받습니다. 농민의 것을 수수료만 부척하는 것이죠. 제 꿈은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. 근데 혀씨는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농촌으로 내려와서 농협을 접했죠. 사람은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해요. 인성이 사람을 만듭니다. 또 놀 때도 열심히 노세요. 여러분간의 세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예전에는 흐름에는 흐름이 남겨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음에검색이 있다면 좋습니다.